어 1만원 어 언니 나 한 대 맞이 못 죽어 갑자기 미쳤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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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는 이쁜척하는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건데 그거를 이쁜척하는거라 그러면 코코는 뚝당해 여기 뒤에 있어 여기 뒤에 있어 각잡아 줄게 뭐야 이 팀 아니야? 나이스 내 앞에 한 명 집도 잡았다 이번 나노에 있어 나이스 나이스 이런 동네 너무 오래된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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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뽑지 말래 내가 뽑으면은 뒤집어지거든? 내가 뽑을래 내가 뽑으라 내가 뽑으면 뒤집어지거든 후 나 이거 같이 해주면 안돼? 뭐? 이리와봐봐 나 이거 안 썼어 아 단체 댄스! 아 이게 단체 댄스 그거구나 아 예! 나 실제로 춤추고 있어 지금 아 실제로 추고 있다고? 아 뭐야 잘 뽑았다 진짜 봐봐 봐봐 얼마나 정확해 나 운전해? 나 운전하면 안 좋을텐데 단체스 막내 또래야 너 뭐? 평균 연료 31살 아니야 유주 너 좀 더 어리지 않아? 어? 나 수술을 하고 간다 어? 유주 더 어려워 솔직히 셋이 다니면 또래로 본다 무슨 소리야 그치 이런 일에서 셋이 같이 다니면 셋이 또래로 보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20대고 언니들은 30대 유주 더 어려워 유주 더 어려워 아 이거 맞아 나 차 가져올게 잠깐만 아니 내가 운전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뒤집어 차로 밀면 돼 차로 밀면 돼 버거 걸렸으니까 내려지지가 않아 자리 바꿔서 내려가 차 가져올게 이거 버그야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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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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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밀어볼게 여기서? 이게? 엔디언니 우선 5개 감사합니다 이것도 뒤집게요 언니 우선 해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언니 빨리 가져와야 돼 나 아무것도 없어 빵빵빵이야 최대한 거리로 가져와 최대한 거리로 가져와 어 1만 언니 나 한 대 마지막 죽어 목 쪽으로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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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 야아 하나 둘 셋 나 연방 없어 나 간다 내가 이에는 온간들이 제일 뿌듯해 나 뭐라 하느라 한 명 빛이 못 가면 살리니? 왜? 나 들어간다? 바닥에 죽어버려! 가면 살리니? 아니...아니 길리 하나? 둘 다 있어 둘 으아악! 야 앞으로 왕룡이는 나한테 할게 알았어 나 운전 안 할게 난 핸들은 손 뗄게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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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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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4 한 명씩 맡으면 되겠네 난 얘 락카사 아무것도 없는 허여보이거는 애 맡을게 내 앞에 뭐야 이거 쿵쿵이 하고 있어 내가 가슴팀이 아닌걸 여기로 보이냐? 내가 가슴팀이 아닌걸 여기로 보이냐? 어? 메롱은 죽이잖아? 얘 여기 여기 박스 뒤 여기 한 명 오 내 앞에 오 쉣 메롱 나 이거 안 죽일게 와라 내 친구 죽여 친구 어딨어? 친구 어딨어? 나 여기 기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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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척 나는 기쏭 말하는 척 나는 기쏭 말하는 척 케미 아직도 있을까? 건너면 어쩌고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위의 다리보다 아래의 다리가 더 강.. 더 좀 3번 다리도 괜찮은데? 어 앞에 앞에? 뭐야 전산금이 없어 왜 그래 다 이거 이게 도저히 도저히 나 나 살리고 올게 얜 쟤줘 네 아 이거 확신이 없네 아 거기 나무에 있어 나무에게 스테이크 내가 약을 잡아줄게 끝났다 나 언니가 떨어진 줄 몰랐어 차가 계속 가길래 내 차가 계속 가길래 언니가 떨어진 줄 몰랐어 이번 집에 있지 않아? 아예 올라갈까? 1번까지? 아예 올라갈까? 다리 이상한 곳에 닿는데? 응 거기가 운명이야 제가 운전하는 거 아님? 제가 운전하는 거 아님? 제가 운전하는 거 아님? 어? 이리까? 이리와 뛰어 뛰어갈까? 어 그래 어! 언니 지금 운이 나가는 거 보여? 어디 안 보여 2번 2번 지금 숨었어 어떻게 그러면 여기 한 번 근데 이거 진짜 깨야 될 거 같은데? 얘네가 내려오기 전에 가자 얘네를 잡으면 치킨이 가까워질 거 같아 싸우큐스도 죽여버리지 내 안에? 어 어 좀 어렵네요 어이 많다 여기 엄청 많아 어이 앞에 돌까지 온다 쏙 깎말까? 쏙 깎말까? 쏙 깎말까? 쏙 깎말까? 쏙 깎말까? 아까 오른쪽 하나 어디갔지? 하나 더 있다 어? 뭐 던진다 어 하나 더 있어 이거 뒤로 빼자 어차피 자극장 쟤네 와야 되거든 쏙쏙 깎말까? 쏙쏙 깎말까? 쏙쏙 깎말까? 이거 이거 아이씨 아닌데 쏙쏙 깎말까? 언니 여기도 있다 1평집에 있다 아 1평집 조심해서 할게 1평집에 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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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아니야? 일단 나는 여기 여기 돌까지 갔다 오른쪽 돌만 잡으면 어떻게 할만하겠다 여기 돌에 있거든 여기 잡았다 나이스 해우소 하나랑 하나 찾아야 돼 해우소 둘일 수도 있고 내가 일단 오른쪽으로 가줄게 해우소 나와야 되거든 난 이 두꺼운 나무에 있어야겠다 여기 여기 바위에까지 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무슨 어툴 아니야? 어 둘이다 둘이다 쟤네 나와야 된다 이거 어디 이렇게 했는데 1대 쏠게 어? 유즈 어그로만 얘도 한테 때려놨거든? 어 얘도 한테 때려놨거든?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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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나 나 어떡해 보산치까지 stealth 아 아 부족 Handicap 어 음악 음악 음 응 으 그 응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